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엔 이렇게 전 세계 평균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학력 수준을 갖고 있는 이 나라가 이렇게 맥없이 저항 한번 해보지 않고 참정권을 박탈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때로는 이제 한탄스러운 것도 있지만 어처구니가 없는 일도 있고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만련돼 있던 거짓과 위선과 사기와 조작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회 전체로 선거 부정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잡아먹히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구나.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그냥 숫자를 가지고 노름을 하는 겁니다. 숫자를 가지고. 밀실에서 그것이 한 곳인지 아니면 두 곳인지 알 수가 없지만 어떻든 득표수를 다 조작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 대통령도 만들고 국회의원도 만들고 그렇게 된 거죠.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2024년도 총선 전망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또 새로 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관략간략하게 이 사람들이 조작을 어떤 식으로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해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였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사용해왔던 그런 방법을 잠시 제쳐두고 선거 사기 세력들이 새로운 조작 수법을 도입해 가지고 실험한 테스트한 최초의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들이 2024년 4월 총선에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득표수 조작 기술을 이번에 시운전 해봤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일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한 사전특표특표수 조작 방법을 거의 전부 다 활용할 것이다. 과거의 방법에 비해 가지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한 방법은 일단 첫 번째는 간편합니다. 조작 기술이. 그리고 두 번째는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처럼 실수를 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방법입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를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이겼느냐 실수냐 아니면 거래가 있느냐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가 있는데 그와 같은 14만 7,077표 차이와 같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확실히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방법을 찾아낸 것이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시운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4월 총선에서 어떤 일이 나올 건지.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두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사전투표율을 조작해 가지고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좀 넉넉하게 확보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전부 다 한 표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더블당 후보에게 전산적으로 더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훔친 득표수를 가지고 선거구마다 동마다 관내 사전투표나 거소투표 이런 부분에 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100포면 10개의 동이 있으면 10표씩 다 여러분들 더블당 후보에게 더해 주는 방식입니다. 아주 간편하고 확실히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다시는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처럼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당선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주 확실한 방법으로 찾아낸 것이 바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선관이 내 외부에 압력하고 있는 선거 사기 기술자들이 여러분들 발견한 신종 사기 숙법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간단하게 여러분들 브리핑을 하고 다음을 넘어가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쉽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선거인 수도 2022년에 비해서 4,003명이 줄고 투표자 수도 여러분 2022년 강서구청장 선거에 비해 가지고 1만 7,278명이 줄고 투표율도 51.7% 48.7% 줄었는데 뭐 만들었냐 관내의 사전투표는 4만 1,704명이 늘었고 거소투표는 844명이 늘었고 우편투표는 보궐선거할 수 없는 겁니다. 투표자 수를 늘린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를 뻥튀기 하는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의 진짜 사전투표장을 찾았던 사람이 몇 명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선관위 일부 직원들 외에 당일투표는 실물로 된 당일투표 선거인 명부가 있지만 대한민국 선거는 얼마나 개떡인지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도 없이 여러분들 선거를 치르는 겁니다. 그냥 선관위가 사전투표에 100명 참가했다면 100명 참가한 거고 200명 참가했으면 200명 참가한 거고 그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번에 사용한 방법은 사전투표자 수를 늘린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를 충분히 늘려가지고 더블당의 진교훈 후보가 승리할 수 있을 만큼 부풀린 사전투표율을 발표한 겁니다. 이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10월 7일 날 사전투표가 끝났을 때 선관위가 여러분들 기자들에게 내놓은 사전투표율 22.64%입니다. 선관위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전투표율이 22.64%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자 수를 11만 3313명이 투표에 참가했다. 이게 완전히 가짜라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사기라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조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게 사기인지 이게 조작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선거가 끝나고 선관위가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는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검증을 딱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49% 뻥튀기를 한 겁니다. 밑에가 진짜고 위에가 가짜인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가짜고 제야전문가 추정해보니까 진짜가 15.43%를 22.96%로 뻥튀기를 한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는 진짜는 7만 7242명이 사전투표에 참가했는데 선관위가 11만 4715표로 여러분들 뻥튀기해서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작업을 하는가 하니까 선거인수 가운데 사전투표자 수를 충분히 부풀려놓습니다. 2022년에 비해서 2023년 관내 사전투표자 수는 4만 1704명을 늘리고 그 소수표는 844명을 늘렸습니다. 그러면 얼추 여러분들 몇 명인가 하니까 4만 2548표가 됩니다. 그렇게 늘려놓은 가짜 사전투표자 수 풀 가운데서 본인들이 필요한 것만큼만 여러분들 뽑아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4만 2548명 전부를 끌어다 쓴 게 아니고 그 가운데 일부 3만 7473명만 여러분들 끌어다가 그거를 강서구의 20개 동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그 소투표에 더블당 진교훈 후보와 함께만 뿌려준 겁니다. 그래서 합승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아주 기발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쓰게 되면 이제 절대 뭐죠 다시 한 번 윤석열 악몽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제 가슴 졸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가짜 사전투표자 수 를 뻥튀기 안 되면 그거를 뭡니까 더블당 한 켜만 주니까 그러니까 그냥 100% 뭐죠 승리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승리가 보장되는 것은 언제 결정되냐 그냥 사전투표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제로 100명이 참여한 사전투표자 수 를 그냥 200명을 발표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100명 가운데서 이제 몇 표를 여러분들 뭐죠 조작할 것인가는 당일 투표가 끝나고 개표일 때 그냥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번처럼 4만 2천 5백 8표를 여러분들 풀을 조작 가능한 사전투표자 수 를 풀을 마련한다면 그 가운데 3만 7천 473표만 여러분 끄집어내 가지고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뭐 그냥 총선 걱정할 거 없는 겁니다. 더블당에서 그냥 다 이긴 게임인 겁니다. 땅을 치고 후회했을 겁니다. 아니 윤석열이 나왔을 때도 똑같은 방법을 써서 쓰게 되면 그냥 아슬아슬하게 얘기를 이렇게 만들 수 있었는데 이런 바보 천치같이 아마 본인들이 하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하게 되면 사전투표자 수 를 뻥튀기 한 다음에 충분하게 여러분들 가짜 사전투표자 수 를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 필요한 것만큼만 여러분들 끌어다가 전산조작을 통해서 한 표도 국민의힘 후보한테 주지 않고 전부를 뭡니까 더블당 후보한테 전산조작을 통해서 밀어주는 겁니다. 그 방법 쓸 겁니다. 2024년 총선에. 왜 그런가 하니까 상호대조를 해보면 지금까지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여러분들 선거 조작 세력들이 사용한 수법은 선거 인수에는 많이 손을 안 댔습니다. 약간 손을 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주월 재건표나 김민석 이름들 출마해서 당선됐던 영등포울 같은 경우는 통합선거인 명부를 프린트해달라 했더만 여러분 거기에 180세도 있고 120세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처럼 노골적으로 사전투표자 수를 뻥튀기 한 경우는 없었던 겁니다. 이번에는 선거 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49%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3만 7473표를 확보한 다음에 3만 7472표를 모두 다 징겨온 양께 이름 주고 통계적으로 수치가 반올림하고 해야 되니까 일치하지 않으니까 잘못 투입된 투표자 항목에다가 한 표를 더해가지고 3만 7473표를 딱 맞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대한민국 선거 는 선관위 주도 범죄입니다. 선관위 주도 범죄고 선관위가 주도하는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작업 그런데 이번에는 신종사기수법을 이번에 도입하기 시작한 거죠. 이번에 완전히 성공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35%를 이동시킨 겁니다. 4.15 총선이 25%에 불과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조작한 거죠. 그래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입 딱 다물고 김기헌도 딱 다물고 하니까 성공한 거죠. 2024년 총선은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릴 겁니다. 얼마 정도만 조작하더라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번에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자 수를 사전투표율을 7.49% 조작을 했습니다. 이걸 전국적으로 몇 프로 정도만 올리면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리고 더블당 1당 지배체제를 만들 수 있냐 5% 정도만 올리면 여러분들 1당 지배체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비례대표까지 합치게 되면 개헌 선인 3분의 1을 넘게 됩니다. 그럼 탄핵도 가능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인수는 선거마다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한 3천 몇백만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자 수를 조작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한 300만 표 이상 정도를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역대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을 7.49% 정도 조작하는 경우에 조작하는 경우에 총선에서는 329만 표 2022년 대선에서는 331만 표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337만 표 그러니까 한 300만 표 이상 정도를 조작하게 되니까 압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더블당이. 왜 압성을 할 수 있는가 하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331만 표 정도를 조작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 조작을 좀 낮춰 가지고 240만 표만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조작을 했거든요. 윤석열 후보와 얻은 사전투표 수 가운데 120만 표를 훔치고 그다음에 120만 표를 이재명 후보와 함께 더해줘 가지고 대통령 선거 3구 대통령 선거에는 240만 표를 조작했으니까 직원 방법을 사용했으면 200 한 뭐죠 한 70만 표만 올려버렸으면 그냥 다 게임이 끝나는 거죠. 270만 표를 충분히 조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까 조작 가능한 툴이 331만 표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 뭐죠 331만 표까지 뭐죠 끝까지 여러분들 다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가짜 사전투표 조사를 충분히 툴을 만들고 그 가운데 필요한 것만 여러분들 끌어다가 전부를 뭡니까 더블당 후보에 더해주는 그런 조작기술을 사용한다.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숫자로. 미래일이기 때문에 가정을 해야 되지만 그 숫자라 그렇게 대한민국 선거가 다 숫자 노름이 돼버린 겁니다. 아마 선거 사기 시력들도 제가 하는 방송을 잘 모니터링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건 좀 배울 거고 300만 피 이상 정도를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300만 피 이상 정도를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오늘의 점검은 뭔가 아저씨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kun Е100은